정국이 형 형 그 조카분 있잖아요 어 어느 조카 쏘야 우리 조카 큰아버지 딸 어 어느 조카 쏘야 쏘야 어 되게 괜찮으시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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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울었구나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내가 내가 너무 놀랬던 거 알아? 소야? 잘 지내시죠? 괜찮지 너 알아? 본 적 있어? 아니 없어요 그냥 저는 화면으로만 뵀는데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화면으로 다 소야 괜찮지 짱이지 아이 소야 괜찮아 왜 뭐 외모도 외모지만 괜찮아 예의도 있고 왜왜? 왜왜? 설마 형이랑 뭐 약간 가족 되고 이러면 뭐 좋은 거 있어요? 가족 되고 이러면 뭐 좋은 거 있어요? 나 궁금해서 그런거죠 나 궁금해서 그런거죠 나 궁금해서 그런거죠 정리학 좀 하려고요 아니 아니 일단 남들한테는 안 맞겠지 생각해보니까 길이 그쪽 길이 있는거 같은데 아 소야 뭐 괜찮지 이제 소야밖에 안 남았지 않았어요? 다 가지 않았어요? 같이 소야 동생 어 어 소미 아 맞다 소야 동생도 있구나 소미씨도 있어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처 확인 못했네 형님 야 그래도 야 종국이 형이 발끈 안 하는거 보면 니가 괜찮은 사람인거야 지금 멱살 잡혔어요 형 하하하하 가족 관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거 같아요 저도 근데 다 좋은데 소야를 얻기 위해서는 축구를 형한테 이겨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트면 되나요? 아니 그냥 호트면 되나요? 마음껏 할 수는 없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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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이야 떨리는거야 일단 축하물 하시죠 그러면 축하를 막 그렇게 막 도전을 막 받아주는게 아니라니까 얘기했잖아 진건 진거야 이 패자의 그거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님 하하하하 형님 하하하하 아니 그거는 뭐 저 어디가서 뭐 나쁜 소리 듣지 않잖아요 너 걔랑 만약에 내가 뭐 걔랑 만나자라고 형님 아니면 삼촌이라고 불러야 돼 아 삼촌이라고 불러야 돼요? 어 삼촌 하하하하 그렇지 조카니까 하하하하 어르신 한 번 하시죠 하하하하 그러면 축하 한 판 더 해가지고 네 네가 이기면 네 식사 자리를 만들어도 그냥 그냥 이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어 당연하죠 한 번 더 해서 꼴득실 내기 해서 꼴득실까지 그죠 지금 한 판만 해도 되지 단판 승 네 단판 승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해서 만약에 지면은 딱밤한테 또 맞고 아니 지금 또 맞아? 딱밤 그럼 뭘 또 해? 오케이 또 맞고 그러면 대신 이기면 소개 이기면 소개 한번 시켜주시고 뭐? 이기면 소개시켜주시고 해 그러면 세팅 세팅 해 그러면 세팅 세팅 별 치자 별 치자 별 치자 자 지금 쏘야 대 딱밤 딱밤 대 쏘야 아니 쏘야 씨 의견은 아무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뭐하는 거예요? 어우 쏘야가 지금 TV보다 깜짝 놀라는데요? 그러게 말이야 하하하하 감 잡아가고 있어요 기완아 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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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밤 팀 말씀드린 순간 스루패스 아! 그렇습니다 그렇지! 백패스를 해요 그렇지 백패스를 하라고요 어허 이거 다 다 땄는데 아 아 사람 맡아요 형님 사람 맡아 사람 보험은 괜찮아 사람 맡아 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? 긴장이 안 돼 와! 어! 다시 한 번 생각하면 분위기 때문에 사람 맡아야지 아 이거 왜 아니 대도 않는 애한테 내가 이렇게 아이고 형이 또 집안 사람 된 사람한테 대도 않는 애 라니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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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쏘야 만나러 가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늦자 늦자 이번에 늦자 이번에 늦자 사람 맡아야 사람 사람 맡아 위에서 튀 다시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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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m 달리게 해 그냥, 그렇지, 내려봐요. 딱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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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밤. 좀 걸어, 펫 끓이버려. 됐어, 이거, 걸어. 이거 됐어. 바로 때려. 뭐야, 뭐야. 상하한데? 쏘약! 상하한데? 쏘약! 쏘약! 아, 형 믿었어. 믿었어, 이제. 아니, 왜. 아니, 왜 펄스가 저렇게 하는 거야? 왜 펄스가. 와? 전화가세요, 형. 와, 뿌듯해. 누구한테? 우리 집안 형님인데 또 형님. 쏘약한데? 이 시간에? 너무 또. 얼굴 확 편네. 그러니까. 아유, 이거 축구에 한 번 이렇게 또. 어떻게? 전화번호를.